찰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이오디어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욕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 일로일로 팀 중에 사역하고 있는 진키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SN에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맡은 직분을 존경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짊어졌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를 존경하십시오. 다윗이 사올 왕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치는 것을 여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를 대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정하고 복정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의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아멘. 교회의 성도님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했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모음을 보여주었죠. 지난주에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빌리포 교회에게 강결하면서도 담대에게 말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빌리포서는 일반적인 서신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특정한 사람, 특별히 빌리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의 삶과 형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리포 교회가 동역했던 일들, 그리고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정한 사람들과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건면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몇 구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말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이 구절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열정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런 열정과 관심을 키울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관심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기쁨입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리포 교회인데 어떤 호칭을 사용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my broth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바울의 지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었고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모르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관계를 기뻐했죠. 교회가 각기 다른 개성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각기 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개성과 다른 은사 때문에 교회나 소그룹 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잡음도 생기죠. 하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관계는 부력파함을 만드는 어떤 의견의 차이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1절 자세히 보면 바울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뭐라고 썼죠?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NASB 영어성경 버전을 보면 My beloved, my beloved,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두 번씩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그가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포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매우 애틋한 개척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애정이 많은 가는 교회였죠.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종종 육체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소그룹과 같은 구역이나 목장이나 셀 처치와 같은 곳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든, 오프라인으로 저를 알고 계신 분이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생각나시는 교회의 성도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볼까요? 바울은 빌리뽀 교회를 자신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묘사했어요. 빌리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크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바울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멸류관은 당시 운동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이나 연회에서 얻은 화관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에게 주어질 상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바울의 사역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그의 보상이었고 사역의 트로피였습니다.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개척한 후 보금사역을 위한 성교여행에서 빌리뽀 교회는 그의 피로를 많이 채워주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빌리뽀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고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도와 지도를 받은 빌리뽀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목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 사이에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는 연합을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목회자가 건강할 때 우린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겉면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is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friends.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진 현대농동태 명령법으로 쓰여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 그래요. 바울은 빌리퍼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건면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평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In the Lord.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빌리퍼 교회가 완전하진 않았지만 바울은 사역에 대한 그들의 노력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했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왔던 그들에게 계속 헌신할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듯이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에서 계속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울의 간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 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리퍼 교회는 대적자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것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있었죠.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기 원했던 것이죠. 빌리퍼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 오니. 유오디아의 이름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순두계라는 말은 행운의 기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본문의 전후관계를 모아서 일정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두 여인의 각자에게 권한 오니, 권한 오니 반복해서 개별적으로 건면을 했습니다. 빌리퍼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누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빌리퍼 교회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 바울은 연합의 부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분열이 결코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빌리퍼가 번영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불행하기도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연합의 부족은 종종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당회에서는 당회 간의 다툼으로, 재직회에서는 교회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공동회에서는 평 다르기 등등 말이죠. 슬프고도 허무한 다툼은 교회 본당의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하느냐로 다투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죠. 그것들이 보금을 변지시키거나 보금에서 떠나기 위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공동번영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NASB 영어는 To live in harmony in the Lord라고 했습니다. 바올은 앞장에서 일반적인 건면을 하였지만, 이 구절에서는 빌리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올은 이 둘의 분쟁이 속히 해결되도록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화해를 권했습니다. 바올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올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회와 일치의 기본 원리는 주님과의 영적 연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격려와 모범을 받아들여 화해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끼쳐야만 했죠. 그는 주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공통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단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때때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건강과 부응에 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기꺼이 주님의 지도력에 복정하면서 주님을 찾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부응하려면 주 안에서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겉면입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욕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라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욕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교회를 위해 가졌던 고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은 교회가 그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에 동참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했죠. 바울은 그들을 나와 멍해를 같이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멍해를 같이한 자는 동욕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일 수도 있고 누가일 수도 있고 빌리포 교회의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에 언급된 나와 멍해를 같이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본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그가 바울과 함께 보금사역에 동참했고 빌리포 성도들을 도우라는 바울이 부탁할 만큼 신실한 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교회에 헌신했고 주님께도 복종하며 살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기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 자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볼까요?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도둑자를 도우라. 이 구절에서 빌리포 교회에게 바울은 지명하여 그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는 이들이 누군지를 알겠죠.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공원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일하고 은밀하게 봉사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또한 글래멘드도 도우라고 건면합니다. 신학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이름이 기록된 곳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은 그의 동욕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들의 수고에 도움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교회 안에서 필요함을 아실 겁니다. 그 수고와 노력에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많은 친절과 도움과 섬김과 희생과 행동과 그리고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은밀히 수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잘했다면서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실 것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고 했어요. Have the contented at my side in the curse of the gospel. 현대인 성경에는 나의 다른 동욕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래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래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헌신을 위해 역경과 반대에 직면했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싼 은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귀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바울이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사전적 의미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한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낸 접속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해서 바울과 함께 동호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다시 재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보증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 그 이름이 생명체에게 기록되므로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체에게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큰 담대함과 믿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결단하고 수고함을 노력할 때 반대편에서 더 큰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영원한 집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가졌던 열정을 배워야 하며 또 서로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의 교회를 섬기는 특권이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위한 여러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교에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 여러분들도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과 수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를 삶의 최운순원으로 두고 사는 것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불일치와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해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가져오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